네, 저는 괜찮아요. 그냥 다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. 마음에 드는 거요? 지식시켰어요. 아, 저 뭘까? 도로를 해결해 볼까? 그러면? 자, 이번에는 우리 박혜민 선수의 영화를 한 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또 우리 세월째에 달하고 있는 막내 인사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멋지게 인사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블루팅 가수 20살 막내 박혜년입니다. 제가 부탁드립니다. 와, 수고하셨습니다. 와! 자, 그럼 우리 박혜민 선수의 영화를 한 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동작부터 알려드릴게요. 먼저 안타가 나올 수 있는 외야를 가르칩니다. 하나, 둘, 당기고 당기고 그 다음 달리세요. 달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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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고 돌려서, 기도해서 두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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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강, 삼, 서, 박혜민 풍암을 올려라! ! 안타쳐 버릴까 안타 안타 도료를 해볼까 나이 얹 named 수비의 신장 투공투공투공투공 튑 텅 텅 텅 텅 텅 텅 Development 안타쳐 버릴까 안타 안타 도료를 해볼까 나이 얹ESS 습이의 신장 투Γ투 analog투 퇴근텀 터번 범케이밍 범케이밍 라이브 자 이제 다들 승차가셨죠? 이제 바로 경기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경기장으로 가자! 자.. 우연 Damme 이 쪽으로 한쪽으로 가르쳐주기 한타 처벌 한타 처벌 더운 행운이 한타 처벌 한타 처벌 한타 처벌 한타 처벌 더운 행운이 한타 처벌 이 쪽으로는 수비 한타 처벌 구단에서 좋은 응원가 만들어주셨으니까 제가 타석에 나왔을 때 더 열심히 불러주시면 저도 더 신나서 더 타석에서 더 열심히 좋은 결과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라이온즈TV 구독자가 1만명을 돌파했습니다. 구독자분들 중 댓글을 달아주시는 3분께 추첨을 통해 제 친필 사인볼을 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